방송 장악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검찰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하며 2차 방송장악에 나섰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직속 상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의 선배입니다.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간단 말입니까?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질받는 어불성설의 인사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좋다더니 결국 도로 검사입니까? 오공신문부가 정치 군인들로 국가 요직을 독식했듯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든 자리에 특수통 검사들로 채우려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 말고는 등용할 인재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방송장악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언에 불과합니다. 검찰 수사하듯 방통위원회를 방송장악에 앞세우겠다는 대통령의 선포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언론장악을 통한 총선 승리를 위해 특수통 검사까지 동원하는 것입니까?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탐욕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무너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기필코 저지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위원장의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주놈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